깜짝 놀랄 바란 약을 타서 벗기겠지 발버둥치겠지 서서히 죽어가는 거야 그냥 한방으로 끝내보자 그 분할 가로운 시간 어때? 아프겠지 놀라겠지 그거 어때? 순간 참고 나면 죽는 건데 자 우리도 언제 그지로 불면은 거야 그 우드도 언제 그지로 불면은 거야 잘해서 잘 생각해 맞아 맞아 아까녀만 없으면 그래 아까녀만 없으면 누구든 언제든 죽을 수 있어 언제나 누구든 죽을 수 있어 다른 방법 없어 다른 방법 없어 다른 방법 없어 다른 방법 없어 아직 발휘하려면 언제든 죽는 건 죽는 건 죽는 건 얼마나 자력스러운 방법으로 죽일 건지 아까녀만 없으면 잘 왔어 로란 로란 네가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그럼 당연하지 난 네 친구잖아 뭐든 말만 해 응 난 분명 네가 도와줄 줄 알았어 나 테레스랑 다시 시작할 거야 우리 베르동으로 돌아갈 거고 어떻게 생각해 정말 좋은 생각인 거 같은데 내가 뭘 도와줄까 도와줄 도와줄 겨워 프로포즈를 할 거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특별하게 믿지 못할 프로포즈 즐겨줄게 아름다운 강의에서 이야기를 다시 쓰는 거야 좋아 나의 친정한 친구로랑 네가 나와 테레스 사이의 사랑의 증인이 되어줬으면 좋겠는데 나의 친정한 친구들 이 친구 사람 이 번째 일요일 함께 해줘서 그럼 당연하지 샌드가 면을 산책하는 거야 천천히 천천히 곧다 힘들고 지치면 그늘 아래에 누워 물에 기대 누워서 반짝이는 햇살을 보는 거야 대체 대체 해가 질 무렵 작은 배를 타고 멀리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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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라지는 태양 끝으로 사라지는 태양 끝으로 다른 방법은 없어 마저 탈질하면 언제든 주요한 건 나의 맘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고백할지